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을 이용해서 바이올린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바이올린 도표는 상자 도표와 밀도 도표를 결합한 그래프입니다. R에서는 바이오플랏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오플랏 함수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MT-CARS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바이올린 도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MT-CARS 데이터셋에는 32개의 자동차 모델별로 여러가지 다양한 자동차 관련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린더 개수별로 연비의 분포를 바이올린 도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실린더 개수는 CYL 변수에 저장되어 있고 4개, 6개, 8개의 실린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비는 MPG 변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바이올린 도표를 그려 보겠습니다. 바이오플랏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이오플랏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합니다. 이어서 바이오플랏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바이오플랏 함수에 그래프로 표현할 변수를 지정합니다. 포멜로 방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tilde의 왼쪽에는 분포를 표현할 연속병 변수를 지정하고 tilde의 오른쪽에는 범주를 나타내는 변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연비의 분포를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tilde의 왼쪽에는 연비를 나타내는 MPG 변수를 지정하고 범주로 사용할 변수는 실린더 개수이기 때문에 실린더 개수를 나타내는 CYL 변수를 tilde의 오른쪽에 지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수에는 사용할 데이터셋의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셋과 사용할 변수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바이오플랏 함수는 기본적인 형태의 바이올린 도표를 생성해 줍니다. 바이오플랏 함수를 실행해서 기본적인 형태의 바이올린 도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실린더 개수별로 3개의 바이올린 도표가 생성이 됐습니다. 바이올린 도표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자 도표 위에 밀도 도표가 겹쳐 그려진 형태입니다. 상자 가운데의 점은 중위수를 의미하며 상자의 길이는 4분위 범위를 나타냅니다. 상자의 상단과 하단으로부터 뻗어나온 선의 끝은 상자 길이 1.5배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냅니다. 상자 도표를 둘러싼 외곽선은 밀도 곡선입니다. 바이오플랏 함수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인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들을 이용해서 바이오플랏 함수를 조금 더 쓸모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수를 추가로 지정해서 바이올린 도표를 조금 더 예쁘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먼저 밀도 곡선 내부와 밀도 곡선을 포함한 외곽선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밀도 곡선 내부는 칼 인수의 색상을 지정하고 밀도 곡선 외부의 외곽선은 보도 인수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칼 매드인 수를 이용해서 중위수를 나타내는 심볼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에 실린더의 개수를 나타내는 범주가 숫자 4, 6, 8로 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x축에 범주를 나타내는 4, 6, 8 대신에 좀 더 명시적으로 레이블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임즈 인수를 이용해서 범주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레이블로 바꿔 보겠습니다. 실린더 개수가 4개, 6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4실린더, 6실린더, 8실린더로 레이블을 부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와 유사하게 X랩 인수, Y랩 인수, 그 다음에 메인 인수를 이용해서 X축의 제목과 Y축의 제목, 그리고 그래프의 제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X축의 제목은 FAQ이 정말 완전히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가지 추가 인수를 지정해서 파일랜드 표를 개선을 해봤습니다 생성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바이어프라 탐수를 실행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밀도곡선 내부의 색상과 중위수의 색상 그리고 밀도곡선 외곽선의 색상이 부여가 된 것을 볼 수 있고 X축의 범주의 이름이 좀 더 명시적으로 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축과 Y축의 축 제목과 그래프의 제목도 표현이 됐습니다 지금 바이랜드 표를 생성할 때 데이터셋과 변수를 이와 같이 포멜라 형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각 범주별로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단별로 분할된 데이터셋을 차례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이랜드 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린드 개선 4개, 6개, 8개에 대한 데이터셋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지정된 데이터셋을 바이올프라 탐수의 인수로서 지정을 함으로써 똑같은 바이랜드 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린드 개수가 4개인 데이터셋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실린드 개수가 6개인 데이터셋을 추출해 보고 또 실린드 개수가 8개인 데이터셋을 추출해 봅니다 그럼 이 C4, C6, C8 이 3개의 벡터에는 실린드 개수가 4개인 경우, 6개인 경우, 8개인 경우에 MPG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바이올프라 탐수를 호출을 할 때 포뮬러 대신에 저 3개의 데이터셋을 차례대로 지정을 함으로써 압수와 동일한 바이올린 노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별로 분할된 데이터셋을 이처럼 준비해서 인수로 지정한 다음에 바이올프라 탐수를 호출해서 생성된 바이올린 노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동일한 그래프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노표는 기존의 그래프에 겹쳐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무게와 연비 간의 산점도 위에 두 변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바이올린 노표를 추가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래프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무게와 연비 간의 산점도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자동차 무게와 연비를 별도의 데이터셋으로 추출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무게는 WT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고 연비는 아까 보신 것처럼 MPG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X 변수와 Y 변수에 자동차 무게와 연비를 저장하고 플라트 함수에 저 두 개의 변수를 인수로 제공하게 되면 자동차 무게와 연비 간의 산점도가 생성이 됩니다 추가로 PCH 인수에 산점도에서 심볼로 사용할 점의 모양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칼 인수에 심볼의 색상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산점도 위에 두 개의 바이올린 노표를 그릴 것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의 제목이 나타나지 않도록 ANN 인수에 false를 지정을 하고 나중에 축 제목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점도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산점도 위에다가 두 개의 바이올린 노표를 그릴 겁니다 하나는 Y축과 평행하게 그릴 거고요 또 하나는 X축과 평행하게 그릴 겁니다 그래서 산점도 상에 그 두 개의 바이올린 노표가 포함되도록 약간의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의 범위를 좀 넓게 잡아갖고 두 개의 바이올린 노표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X값의 범위와 Y값의 범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무게의 범위와 연비의 범위를 계산해서 X축과 Y축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활용하겠습니다 X축과 Y축의 범위는 X리민수와 Y리민수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X축의 최대값이 5.4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유 있게 0부터 6까지의 범위를 가질 거고요 Y축의 최대값이 33.9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유 있게 0부터 36까지로 범위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산점도를 생성하면 왼쪽 부분과 하단 부분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여유 공간에 두 개의 바이올린 노표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공간에 Y축과 평행하게 연비의 분포를 바이올린 노표로 그려보겠습니다 바이오플라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지금 분포를 그릴 연비가시 보관되어 있는 Y벡터를 지정을 하고요 칼 인수의 밀도도표의 내부 색상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자도표의 내부 색상은 렉트칼 인수에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레이 색상으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밀도도표의 외곽선은 LTI 인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E를 지정해서 점선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Y축과 평행하게 연비의 분포를 나타내는 바이올린 노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add 인수의 true를 지정해야 됩니다 add 인수의 true를 지정해야지 기존의 산점도 위에 바이올린 노표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오플라트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Y축과 평행하게 옅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밀도 곡선과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상자도표가 표현되어 있는 바이올린 노표가 그려집니다 저 바이올린 노표는 연비의 분포를 나타내죠 자 이제 X축과 평행하게 무게의 분포를 나타내는 바이올린 노표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동차 무게는 X 변수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바이올린 플라트 함수 첫 번째 인수에 X를 지정하고요 색상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연비의 분포를 나타내는 밀도도표의 색상과 다른 색상으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자도표의 색상은 동일한 색상으로 지정하고요 밀도도표의 외곽선도 동일하게 점선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add 인수의 true를 지정해야지 기존의 그래프 위에 바이올린 노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인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의 무게를 나타내는 바이올린 노표는 X축과 평행하게 그릴 겁니다 따라서 바이올린 노표를 옆으로 좀 뉘해야 되죠 옆으로 뉘일 수 있는 인수가 horizontal 인수입니다 horizontal 인수의 true를 지정하면 수평 방향으로 바이올린 노표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바이올린 노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생긴 모양이 좀 이상하죠 굉장히 납작하게 지금 바이올린 노표가 생성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X축과 Y축의 축도가 다른 경우에는 밀도 곡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분포의 모양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밀도 곡선 정점의 높이가 실제 분포의 모양과는 다르게 지금처럼 매우 낮거나 혹은 높게 그려집니다 이럴 경우에 추가로 WEX 인수를 이용해서 바이올린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WEX 인수에는 바이올린 모양의 상대적 크기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정점을 조금 크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6을 지정을 해서 좀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정점이 높아진 밀도도표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양이 좀 이상하죠 뭐 그런대로 쓸만을 합니다만 지금 이 자동차 무게의 바이올린 도표는 X축에 너무 붙어 있습니다 저 위치를 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AT 인수에다가 바이올린 도표가 그려질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 위치는 Y축의 값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약간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Y축 값의 5 부근 여기서는 4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4를 지정해서 4 부근의 옆으로 누워진 바이올린 도표가 그려질 수 있도록 AT 인수에 인수 지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간 바이올린 도표가 생성이 됩니다 처음부터 산점도와 두 개의 바이올린 도표를 차례대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무게와 연비 간의 산점도를 먼저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자동차의 연비를 나타내는 바이올린 도표를 그 위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무게를 나타내는 바이올린 도표를 또 그 위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의 산점도와 두 개의 바이올린 도표가 합쳐진 그래프를 생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타이틀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제목과 X축의 제목, Y축의 제목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틀 함수를 실행하면 조금 전에 생성했던 그래프 위에 그래프의 제목과 X축과 Y축의 제목이 추가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R을 이용해서 바이올린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